야옹 요지 요지 행복하다면 야옹해 야옹 요지 행복하다면 야옹해 야옹 요지 행복하다면 지금 야옹을 해요 요지 행복하다면 야옹해 마지막은 야옹 안해도 돼 행복해 보이네 에잉 귀여워 털이 많이 떡졌죠? 발치 수술했던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을 것 같아서 빗질이나 목욕은 잠깐 미뤄 두었습니다 호이 요지 안녕 오 Carl fark 요지 행복하다면 야옹해 뇌 요지 행복하다면 야옹해 해야 요지 행복하다면 지금 야옹을 해요 닌 지금 하라고 eb 요지 행복하다면 뇌 digit 새소리를 내네? 뭐야 orton 언니